사하구의 한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학생 13명의 사진과 정보가 SNS상에 무단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. 사하경찰서는 해당 학교로부터 SNS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,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정보와 사진이 동의 없이 게재됐다며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